생산의 선물을 대신 리뷰해드리는 알데리의 1분 심층 리뷰 SNS 대세대란 코모치 아리이까 오늘은 너로 정했다 코모치 아리이까는 직역하면 알을 가진 한치라는 뜻이야 그래서 반으로 잘라보면은 대박! 알이 빽빽하게 가득 찬 게 보이지? 이 알들이 모두 한치 알이냐고 여기 있는 알들은 모두 열빙어 알이나 청어 알이야 실온의 수해동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버터에 살짝 구워주면 훨씬 더 맛있어 쩝쩝 박사들은 마요네즈 무조건 필수 그리고 격자무늬로 칼집을 내서 통으로 구워 먹으면 거기 경찰서죠? 제가 도둑을 잡았는데요 밥도둑이요 탱글탱글한 한치랑 빈틈없이 가득 채운 알 때문에 코모치 아리이까는 씹을수록 재밌어 야 이거 재밌다 쫄깃탱글 식감 폭발 재미난 식감에 감칠맛 가득한 코모치 아리이까 밥 반찬부터 술 한주까지 최고 최고 다음 리뷰는 뭘로 할까? 댓글 부탁해 안녕 안녕 안녕